가지고 의정정면충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대 병원 휴진 예고 이 사건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정부가 국민들 눈에는 대단히 유화적인 조치로 전향적인 그런 조치를 취했다. 전공의들에 대해서 시혜를 베푸는 듯한 그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로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말끔하게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취소인데 취소 대신에 여전히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철회라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업무를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 행행법 위반과 3개월 매너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고 업무를 복귀하는 자에 한해서 수련이 완료될까 대해 중단하는 거지 법적인 책임을 완전히 매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름들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정부가 마지막까지 꼼수를 쓰고 있다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가 17일부터 전체 휴진을 하겠다 물론 서울대학 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장은 yes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허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 서로가 대결하는 그런 측면이고 더욱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조금 더 이렇게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렇게 철회 대신에 취소시켜주고 복귀하든 자든 복귀하지 않는 자든 간에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없던 것으로 하고 대학에 이런 복귀하는 사람은 복귀하는 것이고 복귀 안 하는 사람은 다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으면 더 좋았을까 한데 관료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내린 것은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너희들이 우리가 2천 명을 매년 증가시키는 것은 잘한 일이니까 그것에 반발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이 보건복지부 국장이나 장관이나 차관이나 윤 대통령이나 모두가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공의 선을 위해 가지고 올바른 일을 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보시게 되면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의 완전치소, 철회가 아니고 철회라는 것은 관의 판단에 따라서 또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치소를 해라. 왜? 당신들이 처음부터 잘못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정부는 수용불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정부 측은 우리가 잘못한 게 없고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이게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논평자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쪽에 규책 사유가 많은지를 분명히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정부는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정부는 물러설 만큼 물러섰고 행정명령 전면 취소 요구는 완전한 면제부를 달란 것 같은 얘기다. 그게 너희들이 범법자다 이야기죠. 전공이 너희들이 범법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면제부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법치를 망가뜨리는 요구이고 정부로서는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의정충돌의 가장 중요한 입장을 잘 정리한 문건인 겁니다. 너희들이 법치를 망가뜨린 것이고 너희들에게 완전한 면제부를 줄 수 없고 너희들이 복귀하면 하는 거 보고 면제부를 줄 수 있다 이런 건 거죠. 여러분 저는 방송보심면서 불편한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처음부터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천 명 정원을 어마어마하게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그 밀어붙인 배경에는 윤정부의 한 건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이걸 분명히 저는 처장부터 여러분들 비난받으면서 입장을 개진한 겁니다. 그리고 윤정부가 떠난 이후에도 이 조치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선언들은 보험료 폭등무로부터 시작해서 기존과 같은 서비스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탈원전 정책을 가지고 이런 원전 산업을 5년 동안 완전히 박살낸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냥 간당간당하게 돌아가는 의료체계를 완전히 망가진 주범으로 꼽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잘못했으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냥 특정 시점이 됐을 때 면을 좀 세우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전공의 측이나 의과대학 교수들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냥 철회 대신에 취소하고 매너 여러분들 3개월 정직권에 대한 행정명령을 다 취소했으면 그냥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끝까지 뭡니까? 그냥 국민들을 옥죄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의사들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지만 왜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느냐 너무나 불이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게 불이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그게 불이한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제가 의사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떡이 생깁니까 밥이 생기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밥만 가지고 사람은 선에 대한 욕구도 있고 진리에 대한 여러분들 갈망도 있는 것이고 정의에 대한 여러분들 뭡니까 정의에 대한 그런 바람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관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기가 찬 거야 이게 아마 윤 대통령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정부는 물러설 만큼 물러섰다 행정명령 전면 취소 요구는 완전한 면제부를 달라는 거다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 전공의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이제 어떻든 의협하고 교수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충돌이 불가피한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못 끼게 되면은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두 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을 반전시켜가지고 정상화를 조금이라도 다가설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다 쳐박는 걸 보게 되면은 제 이야기는 참 이렇게 한심한 거죠 어떻든 간에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의사협회가 9일 오후 2시에 30분 앞서가지고 이제 뭐 보건복지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이런 초록색 옷 입고 나와가지고 당신들 잘못하면 그냥 죽여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모양인데 국정브리핑을 하실 모양입니다 브리핑에 전공이 대한 행정처분과 사직서 수리검지 철회 서울대 교수들의 총파업 선언에 대한 대응 방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모양이네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윤정부는 참 일처리가 미숙하고 그치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왜 2천 명을 늘리는지가 전혀 납득이 안 된 사람입니다 소위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여러분 이 분쟁이 왜 생깁니까 왜를 설득을 못한 거 아니에요 왜 설득을 못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한덕수 씨가 여러분 제대로 설득을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설득을 못했지 않습니까 박민수 차관이 설득을 했습니까 거저 설득한 것이 oecd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여러분들 의사 수가 적으니까 늘려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늘린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2천 명을 왜 늘려야 되냐 현재 정원의 이름 달 80% 90% 정도 차지하는 인력을 보시게 되면은 참 제 이야기는 그래도 처음에는 완전히 뭐죠 국민들이 정부 쪽에 썼지만 이 소위 기사에 대해서 하단을 보게 되면은 개인 국민들이 꽤 많은 겁니다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해놓고 남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무슨 논리냐 상식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밀어붙인 자들이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틀린 말이 없는 거죠 힘이라는 것이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의대 교수들은 환자들을 최우선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나오겠냐 잘못은 정부가 하고 피해는 의사와 국민들이 몫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지지도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도가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번에 액터 지원과 여러분들 그런 영일만 해제도 보면은 사람들이 워낙 정부를 여러분들 불신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의심이나 의욕이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정부가 믿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걸 넘어갈 거 아닙니까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분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죽으라고 사약을 주니 그냥 마실 수 있겠냐 그걸 그 부스러움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탄을 시키고 있는 거다 제발 잘 모르는 건 전문가 의견을 좀 듣고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료비가 폭등을 안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의료라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 가운데서도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이 여러분 수요를 만드는 그런 분야니까 의사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죠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